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 입니다 이제 3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1교시 2교시 좀 제가 비리비리한 천회장의 모습을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제 3교시 좀 살아나는가 이제 하여튼 여러분 봅시다 아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어 지금 보니까 그 엔비디아 때문에 아주 지금 골 때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 그렇게 또 잘 나가는 기업이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지수도 흔들거리고 그 인근의 기업들도 주가를 타격을 받습니다 아 봤는데 요즘 국내에서는 그 돈나무 언니로 널리 알려진 우리 그 미국 성장주 여왕 캐시우드 이 언니가 이끌고 있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금 이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금 이탈 자금이탈 속도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우드 CEO는 테슬라 주식을 줄이면서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 주식을 추가로 저감에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웃기는게 그 아크 인베스트에 그 주가가 좀 거의 막 형편없어요 제 아는 분도 지금 상당히 좀 괴로워 할 겁니다 제 아는 그 김박사님도 괜히 거기에 발령 갔다가 지금 쌍꺼피 터지고 있을 거예요 어 하여튼 그 박사라고 주식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주식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음 제가 항상 늘 되겠죠 머리가 똑똑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 어떻게 순수한 마음 어린이 같은 그런 동심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하여튼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껏 투자를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경제 매체인 그 cnbc 에 보니까 그 우드 CEO가 이끌고 있는 그 아크 인베스트 그 플래그십 펀드가 있어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 는 어 지난 1일날 엔비디아 주식을 한 226,717주 정도 추가로 사두었다고 합니다 싸니까 이제 사는가봐요 자기가 보았을 때 그리고 아크 오토너머스 테크놀로지 로보틱스 etf 가 있는데 이거 하고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역시 인 엔비디아 주식을 뭐 32,000주 한 39,000주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해요 순매수를 했습니다 막 사들이는 거야 어 이들 그 새 펀드가 사들인 엔비디아 주식은 당시 종가인 139.37달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4,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5억 6,500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사들이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초에 아크 인베스트면은 그 인베스트는 그 엔비디아 주식을 한 6,500만 원치 사들였는데 사들였다가 어 2분기에 그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날 5,100만 달러 정도를 팔아 치웠습니다 팔아 치웠고 이번에는 다시 매수를 늘리면서 시장 길각에서 나온 그 우드가 엔비디아 보유량을 본격적으로 줄이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을 이제 일축해 버리는 거죠 그 엔비디아 주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만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한 주만에 13% 하락을 하면은 다들 난리 났을 거야 그죠 하여튼 엔비디아는 그렇게 떨어졌어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 특히 이제 주 중반에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최신 GPU에 대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해서 추가 허가를 받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번 분기에만 중국 매출이 한 4억 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에 속도가 붙는 거지 이에 그 일본계 다이와 그 키탈 마켓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종전의 그 바이 바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해버립니다 이 중립으로 이야기 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투자 하지 말고 팔으라는 거야 엔비디아 그런 의미인데 거의 중립으로 갔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사업하고 이제 실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높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그 아크 인베스트는 그 펀드 내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그 테슬라 주식을 줄이더라구요 테슬라 주식은 줄이고 있고 어 테슬라 주가가 6월 저점 이후에 이제 35% 급반등하니까 어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드 CEO는 역시 최근 한 인터뷰에서 사야 할 종목이 있을 때 테슬라 주식을 조금씩 팔아 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곤 한다 이렇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그 아크 인베스트는 그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서 석 달 연속으로 자금 이탈을 겪고 왔어요 사람들이 돈을 빼는 거야 아니 수익률이 안좋은데 거기다 돈을 묻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차없이 이제 팔고 있는 겁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지난 5월에 기록했던 52주 신저가보다도 음 18% 정도 약간 높은 상황인데 연간 수익률이 여전히 56% 하라고 있어 결국 반토막이야 반토막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게 아닙니다 괜히 갔다가 물려 가지고 지금 코피 터지는 분 꽤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런 종목에다 막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초심을 갖고 너무 우리가 팔랑귀가 돼 가지고 뭐 좋다 뭐 좋다 해가지고 가면은 거의 막 100% 박살납니다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열심히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종목을 막 좌판 깔듯이 막 20개 30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별로 좋은 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댓글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제 증권사 근무하는 친구랑 선배랑 소주 한잔 했습니다 소주 한잔 했어요 저는 소주 마셔보니까 머리가 아파 가지고 차라리 양주를 먹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주 즐거운 게 마셨나 봐요 올해보다는 그 내년이 더 문제라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바닥 47,000원 까지 보고 있더라구요 47,000원 까지 보고 있어 바닥을 본주를 말하는 건가 본주를 말하겠죠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투자하고 있는 만큼 걱정이지만 길게 보고 가는 거라 힘내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뭐 뭐 카드라 동신도 많고 썰들이 많아요 뭐 주가가 좀 빠지니까 다들 뭐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볼 때 이때가 저는 항상 늘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47,000원이 가든 37,000원이 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뭐 47,000원 오면 사면 되지 뭐 한두 주라도 싸게 사가지고 수량 늘리면 돼요 어차피 이제 10년 동안 들고 가야 돼 투자를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수량을 늘려야 돼요 뭐 8만 전제일 때도 샀고 7만도 샀는데 4만 전제가 온다 하면은 더 좀 더 사가지고 수량도 늘리고 평당가도 낮추면은 뭐 땡큐죠 땡큐인데 그렇게까지 올라오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증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신도 아니고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카드라 통신이야 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요즘 펀드매니저도 죽을 맛이에요 지금 펀드매니저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증권사들 엄청나게 PR 할 거예요 요즘 개미들도 많이 떠나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주식투자에 대한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인기가 많이 식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거기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다시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초지일관 초신대로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장기투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뭐 단기투자나 뭐 스윙투자 이런 분들은 거의 맞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해서 삼성전자 팔고 빨리 떠나세요 그게 더 오히려 정신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병생요 병 정신적인 병생입니다 그런 분들이 엮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갖고 제 갈 길 가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8년 남았다 8년 8년 동안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내공 키워가지고 이제 아주 순탄하게 이제 극복해서 이겨나가야죠 삼겸씨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도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 조심하시고 태풍 조심하시고 하여튼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간략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